PIR에는 소득만 있지 전체적인 유동성이 난 게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가 없어 PIR이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게 너무 높으니까 낮은 게 좋고 낮아지면 사라는 거야 그러면? 낮은 걸 사라는 거야? 낮아질 때? 아니지 그러면 저기 저기 아까 그런 데는 PIR이 되게 낮은데 그런 건 되게 좋은 집이고 서울에 좋은 강남에 있는 집은 PIR이 50씩 되니까 거품! 절대 사면 안 되는 집인 거야? 평균선을 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놔야 정상이다 그러면 광역시 그분 아파트는 다 팔아야 되고 지방은 다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지? 그게 맹점이죠 맹점이고 그다음에 PIR에는 금리가 없어요 집은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불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이 없어도 1억밖에 없는데 4억에 대한 대출을 갚을 수 있으면 낼 수 있으면 사잖아 오른다고 그러면 그렇죠? 근데 내 소득은 500이 그대로란 말이야 근데 금리가 2%면 내가 4억에 대한 이자가 조금 나가니까 살 만한데 금리가 이제 6%가 됐어 그럼 이자가 3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소득은 똑같잖아 PIR 똑같잖아 그러면 그러면 제 이야기는 뭐냐면 금리가 없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2억인지 6억인지가 반영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 또 뭐라 그래 또 주택구의 부담 지수라는 게 또 있대 주택구의 부담 지수가 있어갖고 금리를 반영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항상 이야기는 뭐냐면 중2소득자가 중2주택을 대출을 받았을 때 부담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KHA인가? 아 모르겠어 그럼 서울은 아파트 보급률이 50%가 안 돼요 전체 가구소 대비 아파트 보급률이 주택 보급률도 100%가 안 되는 유일한 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 보급률도 100%가 안 되지만 서울은 아파트가 주택보다 전체 주택에 대해서 5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보급률 저는 아파트 보급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보급률이 46,7% 밖에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의 중2소득이면 아파트하고 필라의 경계에 있는 그 집 정도 살 수 있는 거죠 평균 그들 말대로 평균으로 하면 근데 중2소득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중2를 보니까 아파트의 중2는 상이 20% 30% 안 되는 집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은 되게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높이 싼 집을 비교를 하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높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2021년에 이렇게 막 그때가 되게 집값이 높았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 기준으로 그걸 계산했다 그러면 오케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집을 제로에서 시작해서 빚을 완전히 100% 내 가지고 산다는 가정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영거래에서 저기 낮은 싼 집 특례대출 받아서 6억 이하 9억 이하 이런 거 살 때 한번 시도해 보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던 집을 팔고 사요 대출 안 받고도 많이 산단 말이죠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요 자계 자산 자산 대비 대출 비중이 17% 밖에 안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거짓말 같지만 아 그래요? 한국은행 리저버에 17% 밖에 안 돼요 자산 대비 부채가 전체 가구 평균이 17% 밖에 안 된다고요 그게 17% 밖에 안 돼 그러니까 대출을 대출을 많이 안 받고 집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 사람들은 카라 타는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이런 거지 옛날에 문당해 처음 입주할 때 분양 받았는데 지금 15억 돼서 팔고 2억 보태가지고 분당 좀 더 좋은 대로 판교로 한다던가 이런 느낌인 거지 그때 분양가가 2천이었어요 2천 3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대출이 하나도 없고 자기도 처음에 영걸 했겠지 3천만 원 중에 2억 6천 빌려가지고 했겠지 3천만 원 중에 2천 6백만 원 영걸로 대출 금리도 되게 비쌌겠지 해서 했겠지 그때는 간내로 너무 힘들었겠지 근데 30년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3천만 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15억이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뭐 빚 안 내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돈 좀 그리도 낮추면 새집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모르냐고 참 큰일이야 그러니까 그게 주택구입 부담짓어도 그냥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되게 무시하는 거죠 부동산 자산이 많고 미국은 원세 아니면 대출받아 집 사는 거 둘 중에 하나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전세라는 것도 중간에 껴 있고 가계 자산 중에 차지하는 부정이 부동산이 되게 높은데 그렇죠? 그런 걸 무시하는 거죠 근데 가계 자산 중에 자산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옮겨가는 건데 대출을 왜 많이 받아? 그렇잖아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부채 맨날 우리나라 부채가 많아가지고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OECD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맨날 경고 OECD에서 맨날 경고하고 IMF에서 맨날 10년 전부터 20년부터 맨날 경고하는데 왜 우리는 가계 부채가 안 무너지는 건데 신기하지 않아? 정부가 무너지면 난리 나니까 떠받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그럼 연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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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체제를 자꾸 그리는데 그 왜 가계 부채가 많아 연체율은 낮은 거야 정부가 도와주고 정부가 뭘 도와줘 서민이 무너지지 않게 정부가 뭘 도와줘 아파트 있는 사람들 채무 면제 해주고 뭐 이런 거 그거 망했을 때 연체했을 때 이야기고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는 GDP 대비 부동산 자산이 많은 거야 가계 부채 가계 부채가 100% 넘어서 세계 1위라고 1, 2위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뭐 4, 5, 6위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근데 그거 이제 금융투자위원회라는 데서 보고서를 낸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그것도 원문을 까보잖아 까봤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런 이야기야 금융투자는 이런 거죠 건설협회하고 대책점에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 우리나라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안으로는 이유는 다 부동산에 돈이 가있기 때문이야 부동산에 돈은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깔고 앉아있으면 경제에 돌아가자는 활력이 없어 그렇지 않아? 다 주식으로 들어와가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막 성장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 부동산에 가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까야 돼 그래서 정권사들은 애널리스트들하고 공부 많이 하고 분석도 하고 그래프도 보여주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이제 막 부동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올리면 하우스비율 짤려다 지금 정신이 있는 건 없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거 말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금 월급을 부동산쟁이들이 너한테 월급을 줘? 회사에서 월급을 줘 회사의 비율을 맞춰야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 쪽에 있는 분들은 부동산을 안 좋아해요 근데 부동산 가보면 다 아저씨들이 추리하게 와가지고 깨또잖아 했어 되게 무식해 보인다 이쪽은 되게 세련돼 보이고 그래프도 보여주고 점도 보여주고 원리도 종장 타고 내까리다 나같은 애들 와가지고 백수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무시하는 거지 D.O.R.T 입고 와가지고 되게 무시하는 거지 번쩍번쩍하고 손에 번쩍번쩍하고 반지 끼고 와가지고 고기 많이 먹어 술 취해가지고 술 어제도 술 먹어가지고 빨갛게 나와가지고 무시하는 거지 이 부동산을 되게 천박하게 보는 거야 근데 되게 그럴싸하잖아 그렇지 근데 왜 안 떨어지냐고 그런데 정말 큰 오해인 거지 그래서 그걸 찾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서 되게 안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이제 주식적으로 보는데 주식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좋아요? 계속? 쉽지 않거든요 주식이 아니 종합주가지수가 뭐 몇 년째 2000인 거는 상장하는 기비 많아서 시가총액이 계속 커지니까 그런 거고 지수만 보면 그런데 시가총액 종합주가지수 할 때는 그 뭐야 시가총액이 커져도 평균 가격으로 지수는 똑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이 성장하는 걸 봐야 되는 거지 네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건설 쪽에서는 맨날 공사별로가 죽겠다 뭐 하여튼 규제 풀어야 된다 이런 거랑 대척점에 있는 거지 자기들 이제 하우스뷰가 있는 거야 하우스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결제를 받아야지 오픈이 되는 거지 자 거기에 보면 치명적인 게 뭐가 있냐면 미국은 주식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고 일본은 부동산이 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망했는데 일본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하고 일본은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되게 무식하고 이게 가계 부채가 많고 이래갖고 이게 큰일 났다 GDP 대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좀만 찾아보잖아요 GDP 대비 100%가 넘어가는 나라가 몇 개 있는데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다 가계 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부동산 자산이 많으니까 부동산 살 때 빚 내서 사잖아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GDP가 적은 거야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계 자산에 비해서 GDP가 되게 작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대출을 좀만 받아도 GDP만큼 보이는 거지 이게 진짜로 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빚이 1억이 있어 근데 내 자산 내가 뭐 전체 자산이 1억 2천이야 그러면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빚이 2억이 있는데 내가 건물이 100억짜리가 있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억이 10억짜리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17% 대출을 받았죠 1억 7천 대출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 가계의 평균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2억이 있는데 1억 7천 받아서 집 샀어요 그러면 똑같은 1억 7천인데 어떤 게 더 안전한 거냐 이거지 이거 후자잖아요 우리는 이렇다는 거야 평균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해 평균이 이렇다는 거야 평균이 그래서 우리나라 부채가 되게 위험한 거냐 이거죠 IBF나 OECD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사람이야 자 한국에 전화 그래갖고 OECD 사무소에 전화 그래갖고 야 한국에 가계부채 얼마인지 급하다 같이 보내줘요 보내주면 그러면 전세계에 뭐 OECD 가면 전부 다 받아갖고 한 번에 엑셀을 쫙 해갖고 딱 올릴 거 아니야 와 한국 졸라맞네 부채 심각하네 빨리 애널리스트 써 한국은 경고한다 뭐 10년 전부터 이내 이제 이내 IMF 하더니 정신 안쪽도 못 차렸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계부채 총액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안정성은 연체율으로 봐야 되는데 연체율은 크게 낮잖아 또 우리는 또 만세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빚 있으면 갚고 열심히 해야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뭐 IMF 때 우리가 빚 갚는 거 보고 실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이게 오해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세계랑 비교할 때 나쁜 것만 비교하는데 우리나라 되게 세계적으로 되게 잘하는 건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도 이렇게 대규모 주택을 대규모 단지의 주택을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한 역사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가 없다고 안드로메다에도 없다는 거야 지구상에서 처음 있는 일이야 우리가 제일 그거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우리가 제일 처음이라고 이야기 보태는 사람들이 없어 그럼 뭐 다른 나라 이렇게 비교할 게 없다니까 다른 나라 비교해도 우리나라 좋은 게 되게 많다니까 생각보다 되게 무시한다니까